패턴을 떠나가지고 연간 내내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이유가 덩치가 커져가지고 글로벌 시장에 나가가지고 이름을 대면은 외국의 비파마들도 쳐다보고 관심 가질 수 있을 만한 회사들이 출연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저는 올 한 해가 예전과는 분명히 다른, 차원이 좀 다른 한 해가 될 것 같다. SC제형 기술이 글로벌하게 해서 두 군데 밖에 없어요. 삼성 혼자가 어닝 서프라이즈 얘기도 있어요. 그게 이제 반도체 쪽 흑자전환이 되면서 생각보다 크게 나옵니다라는 파운드리를 미루고 디램 쪽을 바탕해요. 그만큼 어떻게 본다면 좀 어팡 회복이 빠르다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빠르게 나오고 있다는 거죠. 이익은 그만큼 좋아지는 그림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지난해 하반기부터 제약바이오. 방금도 이제 뭐 AI라든지 반도체, 2차전지, 방산 포함해서 제약바이오도 또 계속해서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최근에 상당히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우선 제약바이오는 주기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연간으로 놓고 봤을 때도 이게 패턴이 좀 있어요. 그래서 1월, 2월은 항상 안 좋다. 3, 4월은 좋고 또 5, 6월은 또 안 좋고. 이상하죠. 7, 8월은 좋고 또 90월은 안 좋고. 90, 10일은 안 좋고 12월은 좋고. 이게 보면은 대개 학회하고 연결들이 많이 돼 있어요. 아, 주요 학회 이벤트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이제 1월 달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있거든요. 그럼 1월 달에 좋을 거 아니야? 아니요. 그 전에 올라요. 12월 달에 올 거. 그렇죠. 12월이 좋죠. 그러고 나서 1월, 2월은 조용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4월 달에 아마케가 있어요. AACR 이라고. 이거 이제 초기 임상 결과를 주로 많이 발표하는 쪽인데 이건 이쪽에서 라이센스학보다는 어떤 패턴 트렌드 같은 걸 좀 읽을 수 있는 뭐 그런 행사인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참여를 하는데 그 4월달, 4월 5일, 올해가 지금 4월 5일부터 10일까지 있을 거예요. 샌디에고에서. 근데 그게 이제 있으니까 2월까지는 되게 안 좋다가 2월 말, 3월 들어서면서부터 고개를 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3월, 4월까지 좋은데 왜 암학한 끝인데 왜 좋아?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5월 중순 넘어가면은 아스코라고 해가지고 또 5월 중순부터 6월 초 사이에 있어요. 이게 날짜가 확정되진 않았지만 그럼 이제 아스코는 종양학회거든요. 이거는 이제 임상 단계가 조금 진척이 되는 이제 암과 관련된 이제 그 결과들을 발표하는 학회인데 이게 있다 보니까 3, 4월은 그런 대로 또 이쪽에서 움직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3월이니까 이제 여전히 바이오 섹터는 지켜보실만 하다라는 쪽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이게 항상 그렇다라고 얘기는 못해요. 통계가 그렇다는 거니까. 그렇지만은 지금 이제 바이오를 계속해서 올해 월간의 어떤 패턴을 떠나가지고 연간 내내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이유가 첫 번째 우리나라가 소위 말해서 우리끼리 그냥 이게 만약에 신약이 되면 대박이 날 거야. 이런 식으로만 맨날 포장을 해가지고 띄워놓고 빠지고 이게 패턴이었다고 그러면 작년 하반기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게 올해는 우리나라가 글로벌 바이오텍이 출현할 가능성이 높다. 근데 지금 현재 봤을 때 당장의 수입은 그 정도 아니지만 이미 거의 된 게 제가 보기엔 알테오제는 이미 된 겁니다. 왜냐하면 머크라고 하는 빅파마가 직접 밝힌 거고 알테오젠이 키트로다라고는 세계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항암제를 SC제형으로 바꾸는 걸 독점으로 해가지고 계약을 했다라는 게 머크에서 밝혔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로얄티가 이제 부과가 돼요. 마일스턴 다 받고 나면 아마 28년, 29년부터인가 로얄티가 이제 몇 프로는 공개 안 했지만 계속해가지고 로얄티 수입이 있을 거고 머크 하나가 아닐 거 아니에요. 얘네들 또 이제 추가적으로 한대들도 인타스라든지 몇 군데 있어요. 프랑스에 S사도 있고 몇 군데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진척이 되면 똑같은 구조가 나올 거고 일단 이거는 머크에서 밝히는 바람에 지금 시가청액도 10조 원 넘어서버렸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거기에 따른 수입이 불과 1, 2년 내에는 들어오기 시작할 거니까 마일스턴으로 시작해서 그럼 그 다음번에 또 없을까 하고 지켜보시면 5월 말, 6월 되면은 유한양행 쪽에서 얀센하고 병용투어 했던 물질, 랭라자 그거 FDA 승인 여부가 아마 결정이 날 겁니다. 승인이 되면, 물건이 팔리면 존슨앤존슨에서 그거를 연간 5조 원 파는 걸 뭐 그렇게 얘기했었거든요. 그럼 거기에 따른 또 로얄티를 받겠죠. 그럼 그 회사도 그만큼 이제 그야말로 이런 얘기에서 뭐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블록버스터 제품이라고 그러면 매출 천억이 아니라 100억 이상만 팔리면 또 그런 국내에서는 잘 팔린다고 하거든요. 근데 뭐 5조짜리 팔아가지고 로얄티를 받는 그 그림이 되면 달라지잖아요. 회사가. 그거 외에도 뭐 얼마 전에 동양 오리온이죠. 오리온에서 인수했던 레고캠. 여기도 결국은 왜 인수했는지 생각해 봐야 되고 이 회사가 우리나라에서 아마 라이센스 아웃은 제일 많이 했었을 거예요. 금액도 다 합치면은 8조가 넘을 겁니다. 작년 말에도 2조짜리 계약을 하나 한 거 있었고 이렇게 보면은요. 이제 임박해 있는 회사들 그야말로 그냥 조그마한 바이오텍이 아니라 덩치가 커져가지고 글로벌 시장에 나가가지고 이름을 대면은 외국의 비파마들도 쳐다보고 관심 가질 수 있을 만한 회사들이 출연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올해부터 본격화될 거다. 근데 그게 한 두 개가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제가 말씀드린 거 외에 지금은 워낙에 많이 알려진 회사들 위주로 말씀드렸지만 그걸 일단 감안을 해서 보셔야 되고 두 번째는 이번에 지금 금리 때문에 노이즈가 있잖아요. 근데 분명히 파월이 밝힌 건 12월에 금리는 더 이상 안 올려였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3월 기대했고 5월 기대했다가 6월 기대했다가 지금 또 뒤로 밀리는 분위기 이거 안 하면 어떡해. 안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앞서 제가 조종 말씀드렸었지만 미국 달러 단기 자금 시장 놓고 봤을 때는 금리 인하를 마냥 끌고 가지는 못할 거다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거든요. 저는 처음에는 5월 얘기를 했었고요. 지금도 한 5월달, 지금 분위기는 5월을 완전히 물 건너간 분위기인데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그래도 2분기 내에는 한 번은 할 것 같다. 연간으로 봤을 때는 몇 번 할지 모르겠지만 금리는 어쨌든 고점 찍었다라고 보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기도 하고 그렇게 본다고 그러면 금리가 고점을 찍었다고 하면 금리를 내리기 전에 시중금리는 먼저 떨어지잖아요. 그렇게 되면 바이오텍 쪽에 투자를 주저했던 사람들이 바이오를 보기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그걸 또 보기 시작하는 데다가 문제가 뭐냐면 코로나 이후에 임상 진행이 제대로 되질 않았었고 또 IRA 때문에 약가이나 압력을 엄청나게 세게 받고 있다 보니까 빅파마들이 파이프라인이 되게 필요해요. 새로운 신약이 필요해. 그러면 자기네들이 A부터 Z까지 다 하려고 하면 시간이 엄청 걸리죠. 1상에서 3상 가는데 보통 7년에서 10년 가니까. 그러니까 전임상부터 가면 더 답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들은 그렇게 할 게 아니라 괜찮은 거 이런데 아스코라든지 JP모건 헬스케어라든지 가가지고 보고 미팅하고 가져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라이센스 아웃 가능성들이 많고 올해 보면 작년 말 올초 되면서 특히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그 기간 동안은 거의 매일 라이센스 아웃 M&A가 일어났었어요. 이게 앞으로도 계속 될 거다. 그러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우리나라의 바이오텍들은 1상부터 3상까지 갈 수 있을 만한 자금을 갖고 있는 회사들은 거의 없어요. 없다고 봐도 돼요. 그럼 대부분 라이센스 아웃을 해가지고 기술 수출을 하는 거잖아요. 기술 이전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나라 회사들이 괜찮은 걸 갖고 있으면 주목을 많이 받겠죠. 그러면 거기에서 추가적으로 나올 수도 있죠. 예를 들어 3월 14일에 나온 메쉬라고 하는 거. 그게 원래는 비알코올성 지방간 치료제라고 해서 메쉬라고 했었는데 요즘은 특이성 지방간 치료제인가 뭐 그래가지고 메쉬로 바꿨던데 그 메쉬가 사상 첫 번째 신약이 나온 거거든요. 3월 14일 날 승인이 된 거거든요. 우리나라 기업들도 지금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기업들도 지금 임상 이상 들어가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성과 괜찮으면 밖에 나가서 알리면 그건 또 다른 얘기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해가지고 우리나라 기업자들이 기회가 될 수 있는 여지가 많다라는 거.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놓고 본다 그러면 저는 올 한 해가 예전과는 분명히 다른 차원이 좀 다른 한 해가 될 것 같다. 바이오 쪽으로 보면 앞서 말씀드렸던 글로벌 바이오텍으로 해가지고 알테오젠은 이미 저는 그렇게 됐다고 보고 있고 SC제형 기술이 글로벌하게 해서 두 군데밖에 없어요. 할로자임하고 알테오젠. 근데 이게 특허로 이렇게 포장을 해놔가지고 제3의 기업이 그걸로 못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미 결정이 난 부분들이잖아요. 그 외에도 또 미국이 지금 바이오도 또 보안 이슈 제기하면서 중국 기업들 CDMO 사업, CMO 사업 쪽에서 퇴출시키는 분위기잖아요. 그래서 우시바이오가 폭락했던 이유도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쪽으로 해가지고 강점이 있는 나라가 또 어디냐. 대한민국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비상장이지만 롯데바이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예전에는 셀트리온도 사실 그거 했었는데 지금은 신약 쪽, 시밀러 쪽으로 직접 하고 있지만 이런 쪽도 지금 다 얘기가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올해는 분명히 올해가 지나고 나면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 24년은 우리나라 바이오 시장 자체가 근본적인 변화가 있는 해가 될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 커지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요. 요만한 회사에서 이거 하나 준비하다가 안 되면 그냥 없어지는 게 많잖아요. 근데 이게 덩치가 커지기 시작하면 이 회사들이 돈을 많이 갖고 있으면 이 회사들이 그러면 직원들 엄청나게 채용해가지고 다 그렇게 가느냐. 이 회사에서 또 라이센스인을 했단 말이에요. 국내에서 하는 회사들을. 그럼 바이오 쪽이 산업이 점점 커질 수 있죠. 대표적인 회사가 유한양행입니다. 이번에 렉라자도 물질을 오스코텍하고 공동으로 하는 이유가 가지고 온 거잖아요. 거기서. 그 다음에 지금 비만치료제도 그렇고 몇 개 지금 하고 있는 거 있는데 GLP-1 계열로 하는 거 있는데 그것도 지금 상장되어 있는 회사들 거 라이센스인을 해갖고 와가지고 그걸 가지고 지금 유한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회사들이 늘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 바이오가 점점 더 활성화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는 올해는 바이오는 진짜로 보셔야 됩니다. 확실히 약간 금리가 낮아지는 구간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수혜도 봤지만은 약간 밀려왔었던 그런 임상이라든지 그런 라이센스 아웃 같은 이벤트들이 계속해서 결집해서 있다 보니까 확실히 좀 호재가 많이 나올 수 있다. 잘 봐야 된다. 그렇게 봐야겠네요. 네. 그런 것도 있고요.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 규모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규모 자체가. 그동안은 외국만 쳐다보고 외국만 바라보면서 외국에서 어디 한 군데서 우리 이렇게 안 잡아주나? 이런 막연한 기대. 그래서 JP모건 가가지고도 명암 돌리기 바빴다면?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 유한 같은 경우가 예를 들어가지고 로얄티를 받기 시작한다. 그럼 받는다 그러면 지금 최소 천억 얘기하거든요. 연간? 천억 원이란 돈이 공짜로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하루 이틀 들어오는 게 아닐 거 아니에요. 1년, 2년 들어오는 게 아니고. 그럼 그 돈 가지고 또 파이프라인을 또 구할 수가 있잖아요. 이런 게 확장이 되기 시작하면 이 내부에서 작은 회사들이 커 나갈 수 있는 기회들이 계속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바이오 쪽이 근본이 바뀌는 한 해가 올해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앞서서도 말씀해 주셨지만은 글로벌 증시를 이끈 게 AI 반도체 주식이긴 한데 최근에 보니까 역사적인 고점 그런 상황에서 대장주인 엔비디아 주가가 약간 혼조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이고 이에 따라서 반도체 주식이 좀 주춤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긴 하거든요. 현 시점에서 반도체는 어떻게 보시는지 AI를 하시려면은 계속 저는 말씀드렸던 게 작년부터 엔비디아 사는 게 맞고요. 우리가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는 이제 HBM, HBM을 만드는 하이닉스 이게 시장을 지배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거 말고 이제 부품의 장비 회사들 좀 이렇게 움직이고 했었는데 실제 수익률을 보면은 비교는 안 되잖아요. 엔비디아 쪽하고. 그리고 밸류에이선도 엔비디아가 아까 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하이닉스가 좋아지기는 했지만 적자잖아요. 지금 아마 1분기에 흑자전환 난다고 하는 것 같긴 한데 난다고 해가지고 지금 시가총액을 설명할 정도는 안 날 거란 말이에요. 엔비디아가 성장세가 앞으로 지속되는 한 이쪽에서 키는 엔비디아일 거다. 그래서 조정받을 때 오히려 그쪽을 보는 게 맞고 국내에서 본다 그러면 천상 하이닉스를 보는 게 맞겠지만 저는 AI의 어떤 AI로 인해서 이쪽 시장이 커지기는 했지만 그 반면에 AI로 인해 가지고 레거시 쪽도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레거시 쪽도 올라오고 있다는 게 디램이나 랜드 쪽 같은 경우도 가격 계속 올라오고 있고 감산했었던 거 다 원복 시켜도 지금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런 그림이 지속이 된다고 하면 레거시 쪽에 투자 사이클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당장에 지금 루머긴 하지만 삼성 혼자가 어닝 서프라이즈 얘기도 있어요. 반도체 쪽 흑자전환이 되면서 생각보다 크게 나옵니다. 1분기 말씀하십시오. 그런데 그게 되게 중요한 게 기사를 제가 가져왔는데 디램 시장이 살아났다. 삼성 혼자 점유율 40%대 회복했다라고 기사도 남은 거 있고 평태 캠퍼스 4공장의 일부 라인에 대해서 공사 순서를 조정했대요. 파운드리를 미루고 디램 쪽을 왔다. 그만큼 어떻게 본다면 업황 회복이 빠르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빠르게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부분이 가능할 수 있는 게 오늘도 애플하고 구글하고 연합해가지고 얘기 나왔잖아요. 재미나 아이폰에 탑재한다. 이런 얘기. 온 디바이스 AI라고 하는 부분들. 이 시장이 스마트폰에만 있는 게 아니고 노트북에도 있고 컴퓨터에도 있고 가전으로 다 들어갈 수도 있고 이게 확장이 되려고 그러면 그렇다 로봇도 있잖아요. 엄청 많은 시장으로 확장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거기다가 스마트폰 교체 수요가 지난 번에 작년 4분기에 중국이 스마트폰 교체 수요 때문에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팀장님도 스마트폰 언제 구매하셨었어요? 최근에 샀어요. 최근에 샀어요? 울트라으로 샀습니다. 저는 이번에 살려다가 말았어요. 딱히 바꿀 필요를 못 느끼겠더라고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도 보통 1년 주기는 아니고 한 2년 주기로 바꿨는데 지금 3년 됐거든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폰을 안 바꿔요. 달라지는 게 없으니까. 그런데 이런 교체 수요를 자극할 가능성도 지금 있어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기사 나왔던 것들 몇 가지를 보면 AI가 고성능 메모리 교체를 자극하고 있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 DDR5도 오히려 하이닉스가 HDM 쪽에 집중을 하면서 이쪽에 쇼티지가 나올 수도 있고 지금 상황이 그래픽 디렘 얘기도 나오고 있고 저전력 디렘 얘기도 나오고 있고 이러면서 이쪽에 대한 수요들이 올라오고 있고 여기에 더해가지고 랜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가 고객사들한테 지금 감사냈던 거 원복 다 해가고 있어서 지금 70%까지 얘기 나왔는데 실제로는 80%대까지 올라왔다고 들은 것 같은데 가격을 오히려 올려달라고 지금 요구를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만큼 수요가 생각보다 많이 좋아지고 있다. 이런 그림을 놓고 봤을 때는 결국엔 이런 그림들이 나온다 그러면 다시 기존 레거시 제품 쪽으로 투자 사이클이 돌 수 있고 그 다음 투자가 안 되더라도 소재 업체들 같은 경우는 감사를 했다가 늘리면 그만큼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익은 그만큼 좋아지는 그림이 나오는 거죠. 거기다가 EUV 공정이 디렘 파운드들이 다 들어가는 거니까 이쪽과 관련되어 있는 쪽 같은 경우는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림이 나오니까 오히려 전 AI 쪽으로 해서 포커싱해서 그동안 움직였었던 쪽보다 그 외적인 쪽도 한번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